표는 벌써 정해졌어 그만 그만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돼? 뭐해? 기발 카타한테 솔킬을 다이잖아 이거 뭐지 진작?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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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좀 막막하다 어떻게 불리일지 모르겠다 해보자 던져줄 일 없고 아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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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졸라 고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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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저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1. 2. 1,5,5 3,1,G ok 볼 수 있어 준다 기모찌 야 미래 오우 우리 야 근데 끝내다 ㅇㅇ ㅇㅇ ㅇㅇㅇㅇ 끝내다 끝내다 내 티다 타워치면 되요 타워치면 되요 타워치면 되요 오 아파 타워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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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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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다행이다 아아 몬트타야 이씨 아아 몬트타야 이씨 오호호 기발 기발 좋은데? 오호호 야 최대한 빨리 된다 뭔가 deu 기대되는군 오오오오.... 실패 정확히 짚어줘 크흑 형님 이거 무슨 짓을 아이씨 거기를 풀어 아 이거 안 그래도 돼 아이스크림 또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쿠 아이쿠 어 오케이 나이스 자 위로만 자 위로만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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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홍살라 라이드만 가면 저렇게 되는건가? 파이팅